바꾸는 거 안 되죠? 아 맞아 나도 그 생각했어 왜냐면 이 얘기야 하나도 못 알아듣고 있는 너에게 어? 내 표를 건넨다 우와! 어이가 없다! 우와! 어이가 없다! 아니요! 어이가 없다! 어이가 없다! 어이가 없다! 어이가 없다! 아니 이것만큼 설명해 줄 게 있어? 아니 나는 늘 믿어요 봐봐 나도 믿어 나도 믿어 도연아 걔 아니야 봐봐 봐봐 도연아 제일 빡빡 빡 야 그럼 다 해! 야! 빨리 빨리 빨리! 어디까지 흘러가시는 거야 야 장도연 역시 여러분 지금 이 동자이 포인트가 아니라 리게 포인트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 설명을 계속 설명하면 안 돼요 딱 본 감으로 가야죠 봐봐 왜 쓰근이 형이 저런 정리멘트를 하냐고 내가 제일 많이 받으니까 빨리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네 황재성 씨 마지막 투표 역시 좋은 녀석 여기서 살려줄 사람 여기밖에 없어 황재성 씨 마지막 투표 승관이 아닌 거 같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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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아니야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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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무슨 거 아니야 점점 빨개지는데 황단이야 빨리 해 황단이야 갑시다 황단이야 갑시다 황단이야 갑시다 안 진지해질 수가 없어 형 진짜 한 번 믿어봐 너 지난번에도 똑같은 얘기 했잖아 정말 죄송해요 형 의심한 적 정말 많지만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알아? 싸우지 말고 빨리 튀겨요 나는 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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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그렇다면 믿어 나 한 번만 믿어봐 주희가 얘기하잖아요 혼자 했다고 혼자 했다고 자꾸 제 이름 끊지 마라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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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진짜 괜찮아 근데